누가 야채 그릇 떨어뜨려 놓고 다 먹었니 학교 내에서는 술 금지라고 그랬는데 누가 술 마셨니 레오 니가 마셨냐 동찬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레오 엄청 잘 잤어요 찬이 너 배 뒤집고 자더라 잔디밭에서 똥 싸지 마라 찬이야 밖에서 싸고 들어와야지 머물고 다니니 머물고 다니니 장갑 드랍 신나냐 좋아 엄청 뜨거워요 여기에서 놀면 뛰어놀면 재밌어요 레오야 이거 치대면서 방해하지 마라 크로바 뽑는데 레오가 뽑지 말라고 그러나봐 레오야 왜 못 뽑기하니 크로바를 너무한다 일도 못하게 넘어트리고 여긴 너무하는거 아니야 밖으로 나가자 이에이 너희는 장난치면서 나갈거냐 밖으로 이에이 컴온 용순 찬이 밖으로 이에이 아들 이에요 이에요 다음날 카치 카치 히히 크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